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친구 이해치구 정성택 씨. 국부총장 선거. 나중에 대학생들도 몇 번 더 들어야지. 격차를 하시니까. 새삭계를. 당장하죠. 여러분. 공부를 아세요 지금. 자. 잘하도록. 뭐야. 뭐야? 그런 말 다 왜 해? 뭐야? 30초 금방 지나간다 진짜 금방이야 시청자들이 시키는 거 안 봐? 헐 저기요 저기요 고마아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근엔터테인먼트 사장님 김근영 씨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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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견발에 막 무수라는 사람 이름이 뭐지? 견발 머리 반 까져가지고 무수라는 사람 어 그 왜 있잖아 패스 그 건물에서 건물 밖을 어디로 보지? 건물 밖을 어디를 통해서 보지? 그 그 그 뭐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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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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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하세요 김근영 씨 오프 촬영 중입니다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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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프에 한마디 해줘 뭐해 내가 그렇게 해요 저런 뭐해 내가 그렇게 해요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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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의 전화 이지환이라는 친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해 아 얘도 아는 거 진짜 없단 말이야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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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라 신라에서 별 관측하려고 세운 그 건물이 뭐야? 아흥 아흥 신라에서 별 관측하려고 세웠던 건물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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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애들끼리 막 텐트 치고 놀러가서 하는 걸 뭐라 그래? 영어 텐트 치고 나 놀러가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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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가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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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추고 야 바빠 끊어 이래도 꽝이야 아 전화 안 받네 니 전화 내가 전화하면 봤구만 조개어 조개어 섬세기 시간 많이 잡아먹네 식빵 야 번호야 식빵에 식빵에 발라먹는게 뭐야 땅콩으로 만들었어 잼 말고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두개 합쳐서 아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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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야지 둘이 합쳐서 다시 섞어야죠 야 진짜 뭐야 야 3시초 금방 지나간다 진짜 금방 친구를 좀 제대로 보여 야 3문전화 추고 1등이야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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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게 뭐지? 회사님들이 어디서 일하죠? 회사님들이 회사님들이 없네요. 수고하. 수고하. 우선 오프 촬영 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택 씨.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저는 친한 친구인 유영이 형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유유라이 콜롱이 있네? 이건 침착해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면 울려서 근데 자동으로 커져. 말이 쉽지. 병현아! 병현아. 과일인데 엄청 빨갛고 엄청 달아. 빨갛고? 아니야. 더 작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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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라시대 때 별을 거쳐서 고치었던 동물이야. 형. 세 글자야. 형. 오신. 알아서는 게임 추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대가나 게임 조기인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성택 씨 2번 연속 빵조. 하하하하. 빵빠라 빵빵. 빵빵. 강석조 분이라고 좀 얘도 좀 보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석조야 시작하자 시작하자